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공무원과 근로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 부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영기업에도 감원 바람은 거셉니다. 마크리 마크리 대통령의 정리해고자의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한 정책연구소는 올 들어 매일 154명의 근로자가 해고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올해만 3만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약 55조 원의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패소화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지난 8월 말 사상 최고 수준인 42배속까지 치솟았습니다. 구제금융 신청 때보다 거의 두 배나 됩니다. 환전소는 더 오르기 전에 달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폐소와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는 반대로 뛰었습니다. 중산층 가정이 모여 사는 마을. 장이 섰지만 주부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식료품 가격이 넘어올라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닭 한 마리 가격은 지난해 두 배가 넘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30%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훨씬 높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자 정부는 기본적인 식료품에 대해 가격까지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들쭉날쭉한 물가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외광. 기찻길 옆 주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갖고 온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2001년 아이베프 외환위기 때 성행했던 물물교환장터가 치솟는 물가 때문에 17년 만에 다시 생겨났습니다. 밀가루와 식용유는 당장 끼니가 될 만한 음식과 바꿉니다.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아르헨티나. 그 고통 속에서 국민들은 저마다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국가 부도위를 지지 않고 한국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건가요? 나는 아이의 집에서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5년을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집에서 다른 한두 가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교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적이기 때문에